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당신의 인생을 바꿀 강렬한 일주일 헬위크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영상을 보시고 나도 진짜 내 삶을 일주일 동안 한번 바꿔보고 싶다 내 지난날의 과거는 이제 안녕이다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고 이제는 보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러한 뭔가 감정 동기부여가 끓어올랐다면 제가 이제 영상을 잘 리뷰한 것 같고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희도 좀 이 책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읽을 때도 물론 굉장히 좀 일주일 동안 나도 좀 바꿔보자 생각이 들었지만 또 리뷰를 또 하니까 리뷰를 하는 이 순간에도 아 내일부터 당장 일주일 동안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 하나인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 책에만 들어있는 내용은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직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쭉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노 교수의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 한 교수가 자신의 철학 수업을 들으러 온 학생들을 마주보고 썼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교수는 말없이 커다란 빈 마요네즈 병을 들어 올리더니 그 안에 골프공을 채워 넣기 시작했다 병이 다 채워지자 학생들에게 병이 가득 찼냐고 물었다 학생들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교수가 이번에는 조약돌이 든 통을 집어들더니 마요네즈 병에 조약돌을 쏟아 부었다 그러고 나서 병을 살짝 흔들자 조약돌이 골프공 사이사이 비어있던 공간을 메웠다 교수는 학생들을 향해 이제는 병이 가득 찼냐고 물었다 학생들은 다시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번에는 교수가 모래가 든 용기를 집어들더니 병 안에 쏟아 부었다 모래알이 병에 남아있던 공간을 채웠다 교수가 이제는 병이 가득 찼냐고 물었다 학생들은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듯 힘찬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교수가 책상 아래서 컵 두 개를 꺼내더니 그 안에 담겨있던 커피를 병에 쏟아 부었다 커피가 모래알 주변의 공간을 가득 채웠다 학생들이 웃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병을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골프공은 중요한 것들을 나타내죠 가족, 아이들, 건강,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뜨거운 열정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만약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해줄 겁니다 조약돌은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것들 이를테면 직장이나 집, 자동차 같은 것들을 나타냅니다 모래는 그 밖에 자잘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요 교수가 말을 이었다 만약 여러분이 병 속에 모래를 맨 먼저 붓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조약돌과 골프공을 넣을 공간이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쏟는다면 정작 여러분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것에 쏟을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챙기십시오 아이들과 놀아주세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여자친구와 멋진 저녁 식사를 하러 가세요 집을 치우고 쓰레기를 버릴 시간은 언제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골프공을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살피세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는 겁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모래알에 불과하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커피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고 물었다 교수가 씩 웃으며 말했다 물어봐줘서 다행이네요 커피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정신없이 바쁘든 친구와 커피 한잔 마실 여유는 항상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시면 한 노 교수의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비유가 되게 재밌죠?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것 같은데 중심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마요네즈 병이라고 했는데 그냥 빈 병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유리병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교수가 골프공을 붙는 겁니다 골프공은 꽤 뭐 이 정도 되죠? 크기가?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쌓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 넣었어요 넣고 물어본 거죠 학생들에게 아 여기 이제 다 찼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 다 찼다 이제 그렇게 대답한 거죠 사실 이 골프공과 골프공 이 사이사이에 틈이 좀 있긴 있죠? 그 수가 조약돌을 치고다가 그 골프공 무더기 병 속에 넣는 겁니다 골프공 위에 이제 조약돌이 막 있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막 그 자체로 안 들어가니까 흔드는 겁니다 병 병을 막 흔들었더니 이제 그 사이사이로 이제 조약돌들이 들어간 거죠 이번에 또 학생들 물어본 거예요 다 찼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또 아 그렇다 다 찼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 또 교수가 모래를 가져와서 그 모래를 병 속에 담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조약돌 사이사이에 또 그 모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모래가 이제 병 속에 가득 찬 겁니다 이번에 또 학생들이 또 물어봐요 아 이거 다 찼냐? 이번에 진짜 다 찼냐? 그랬더니 이제 모래까지 다 찼으니까 이제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수가 먹고 있던 커피를 갖고 와서 붓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모래와 모래 사이에 커피가 가득 차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비유라는 거죠 골프공 굉장히 크죠? 가장 중요한 것을 나타냅니다 가족, 아이들, 건강, 친구들 여러분의 가장 뜨거운 열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채워 넣는 것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가족, 아이들, 건강, 친구들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의 제일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병에 담는 거죠 그게 이 삶의 끝이 아니잖아요 삶에는 뭐 그런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것들도 있죠 뭐 직장이라든지 자동차, 집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역시 삶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런 것들이 조약들이 되는 거예요 골프공보다는 조금 크게 작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것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덜 중요한 뭔가 모래 모래는 이제 삶의 좀 자잘한 부분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삶에 채워 나가는 게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할 때도 우선순위를 골프공 문제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24시간, 하루 24시간 채워 넣으시는 거죠 그 사이사이에 덜 중요한 것을 채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사소한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일 마지막에 채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반전이 하나 있었죠 커피 커피가 뭐냐고 한 학생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굉장히 센스 있게 대답을 하세요 그 커피는 이제 친구들과 한 잔 마실 커피라는 거죠 얼마나 정신없이 바쁘든 간에 친한 친구와 커피 한 잔 나눌 여유는 있다라는 걸 나타낸다 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좀 인상 깊죠 우리가 삶을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지만 중요한 것들 하고 사소한 것들 하면서 시간을 꽉 채서 사는 것 같지만 그 사이사이에 틈을 메울 수 있는 커피 한 잔의 여유는 얼마든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도 한번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나?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꼭 해야 되는 굵직굵직한 것들을 먼저 세워놓긴 합니다 그 사이에 정말 차성어까지 아주 스케줄러에 다 쓰진 않지만 어쨌든 최대한 중요한 것들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일단은 제 스케줄표 다 적어놓고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남은 시간을 채우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초단위로 시간 관리한다든지 분단위로 4시 20분에 뭐하고 4시 30분에 뭐하고 4시 45분에 뭐한다 이런 식으로 짜시는 분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잘 안 맞는 게 그게 정확히 그렇게 끝나는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분단위로 이제 스케줄 짜지는 않고 꼭 중요한 거 해야 되는 거 그것만 정해놓고 그 사이사이에 제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채워넣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시간 관리가 진짜 뭐 나이 상관없이 직업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고민 중 하나인 것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헬 위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쵸? 저도 역시 지금 결심한 상태고 그럼 우리가 성공적으로 헬 위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이 책의 저자가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성공적인 헬 위크를 위해서 지켜야 될 규칙 하나하나 일단 쭉 읽어볼게요 월요일 아침 5시에 시작해서 일요일 밤 10시에 끝난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난다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든다 일주일 내내 맑은 정신으로 열심히 집중해서 일하라 계획대로 실행하는 데 전념하라 언제나 당신 기분을 의식하고 집중하라 하루 일과 중 당신이 해야 하는 여러 역할을 의식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항상 기분 좋게 지내고 해결지향적인 태도로 생활하라 활기차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 재충전을 위해 양질의 휴식을 취하라 평소보다 외모와 복장에 조금 더 신경 써라 저녁 때까지는 모든 삭적인 질문에 반드시 답변하라 근무 시간에는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는다 근무 시간에는 친구와의 문자메시지, 전화, 이메일이 금지된다 동료들과의 비공식적인 작담은 최소한으로 한다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운동을 하되 되도록 아침에 한다 일주일 내내 건강한 음식만 먹는다 TV 시청은 금지다 이런 규칙들을 제안합니다 저자가 그래서 일단 헬위크를 딱 하기로 결심을 하면은 아침, 월요일 아침 5시부터 시작입니다 월요일 아침 5시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밤 10시에 끝나는 겁니다 헬위크의 시작은 월요일 아침 5시부터 일요일 밤 10시에 끝난다 만약에 내가 수요일 아침 5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화요일 밤 10시에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그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헬위크의 프로젝트 기간 일어나는 시간은 매일 아침 5시입니다 5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뭐 아침 10시, 11시까지 자고서 하면은 뭐 내가 해야 될 일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 5시에 일어나셔야 되고 잠은 매일 밤 10시에 잡니다 10시 10시에 자야지만 5시에 일어나도 무리가 없습니다 뭐 새벽 2시에 잤는데 어떻게 뭐 아침 5시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5시에 일어나서 10시에 잔다 이게 기본적인 그 취침과 이제 기상시간입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잔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맑은 정신으로 열심히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헬위크라는 거는 내가 보다 많은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실행하는데 전념해야 됩니다 다른 뭐 사소한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내 시간을 뺏어선 안 됩니다 언제나 당신 기분을 의식하고 집중하라 하루 일과 중 당신이 해야 하는 여러 역할을 의식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항상 기분 좋게 지내고 해결지향적인 태도로 생활하라 뭘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어 나 이거 해낼 수 있어 이런 태도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기분이 굉장히 우리의 성과에 비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아침에 생각대로 못 일어나서 만약에 늦잠을 잔다 그래서 아 벌써 오늘 하루가 망친 기분이 들죠 이러면 능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이미 망쳐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의욕도 저하되고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기차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고요 양질의 휴식 우리가 집중력을 고도로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휴식을 잘 취해야 됩니다 평소보다 외모와 복장에 조금 더 신경 써라 우리가 좀 복장 같은 거나 이런 거가 사실 마음가짐이라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집에서 있듯이 편하게 반바지 입고 그냥 추린 입고 있으면 정말 저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정말 누구 만나러 가듯이 정말 긴 바지 입고 셔츠 입고 이러면 저도 이제 그 마음가짐이 좀 변해서 능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외모와 복장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할 때까지는 모든 사적인 질문에 반드시 답변하라 그 다음에 근무 시간에는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는다 근무 시간에는 친구와의 문자메시지 이런 뭔가 사소한 일에 뺏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 일단은 소셜미디어 SNS 안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굉장히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긴 해요 사실 동료들과의 비공식 잡담은 공식적으로 최소한으로 한다 비공식적인 잡담은 최소한으로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당연하겠죠 시간 관리가 중요하니까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운동을 하되 되도록 아침에 한다 저도 아침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이나 해봤자 걷기인데 이게 아침에 운동을 하고 난 거랑 안 한 거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운동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다른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더 시간이 효율적으로 쓰고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저도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운동을 최소한으로 아침에 한 시간씩 정도는 걷기라도 하려고 하고 있고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건강한 음식만 먹는다 이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기분이 이게 음식에서 비롯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몸에 안 좋은 음식 불량식품 이런 것들 먹으면은 뭔가 컨디션도 좀 떨어지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도 안 그러신가요? 제가 젤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리보 젤리를 사서 먹으면은 먹을 때 좋거든요 근데 그걸 한 분씩 다 먹으면은 뭔가 어딘가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괜히 먹었어라는 후회 자책감 이런 게 들면서 집중도 잘 안되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건강한 음식 정말 신선하고 맛 좋은 그런 것들만 먹으면은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고 모두 건강하니까 집중도 높아지고 뭔가 더 활동도 하는 데 더 좋겠죠 그래서 건강한 음식 챙겨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TV 시청은 금지다 TV 시청은 진짜 뭐 이제 TV 보는 사람 거의 없죠 다 유튜브만 보기 때문에 TV를 보는 사람 거의 없을 걸로 보고 유튜브 시청은 금지다 라고 이거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들을 좀 반드시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위크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헬 위크라는 규칙들 헬 위크에 도전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새겨보시고요 저도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 위크라는 책은 제가 내일까지 한번 더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삶을 바꾸는 일주일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거